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생각보다 딱딱합니다. 여기 눈치가 거의 없는데요. 성범 우리 옆에 아까 도서관 없는 쌀을 보내주신다 그리고 또 이 뭐죠? 미국하고 각자로 많은가 미국과 바다를 바라놓고 150m짜리 하버드대학 151명 MIT 83명 캘리포니아 공대 33명 노벨 수상자 확실한 고어를 노벨상 생리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운수면 다 경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확대하고 잘 조인해가지고 정확하게 목표를 달성하고 우리나라의 첫번째 노벨상이 틀림없이 고대해서 나오고 기용한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게 됐습니다 그 직장님도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함께 도움을 많이 해주신 도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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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참 자 연습이 영상 작업 쓰